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30%를 기록했습니다.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은 30.3%로, 2016년 이후 7년 만에 30%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고용부는 재취업률 상승에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주요했다며, 입사 지원과 면접, 채용 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15%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